안녕하세요. 미즈온 전속 모델 가수 안진경입니다. 네, 제가 미즈온과 함께한 지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미즈온 제품들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가 인기 상품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워터맥스 아쿠아 젤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요, 정말 가격 면에서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정말 1등인데요. 짜잔! 이거 보시면요, 잡지에 이렇게 소개될 만큼 수분 라인에서 1등을 차지한 제품입니다. 제가 많이 건조한 편인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거든요. 수분감도 오래가고 촉촉함도 오래오래 유지되고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이 제품을 강추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워터맥스 아쿠아 젤 크림의 촉촉함을 그대로 담은 워터맥스 BB크림입니다. 어, 정말 이 제품은요, 바르면 메이크업이 싹 스며들고 굉장히 화장이 잘 먹고요. 그리고 특히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에 화장 지워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허니 블랙 슈가 스크럽. 제가 굉장히 예민한 피부여서 보통 스크럽제는 잘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서 부드럽게 롤링이 되고요. 정말 각질도 확 제거되고 자극도 없고요. 세안하시면 바로 그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제품! 짠! 젤라또 립스틱입니다. 와,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르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유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달팽이 비비크림에 푹 빠져있는데요. 이 제품에는요, 달팽이 여과물이 함유돼 있어서 주름 기능성이 그리고 비비크림이 정말 착 밀착되고요. 화장이 정말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완소 아이템이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요즘같이 자외선이 정말 강한 날 저는 바로 이 선크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거든요. 네, 이 제품은요. 이 캡이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는 색깔이 변합니다. 아, 그러면 이곳은 자외선이 심하구나 해서 다시 한번 덧발라주고 그렇게 차단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신기한 제품이죠? 그리고 정말 피부에도 싹 스며들고 자외선 차단제로서는 1등인 것 같습니다. 미즈온을 사랑하는 고객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즈온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미즈온 사랑합니다. 화이팅! 미즈온day! 미즈온의 흑 transmi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